물고기는 랏 썩는데 뭘 썩는다? 머리로부터 이트로 썩는다는 말은 이것은 뭐냐면 이게 능석이 주어져 오래된 턱 퀴의 뭐야? 유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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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담이지 여왕 속담이야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 몇몇 진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뭐에는? 속담에는 왜냐하면 생이랑 같은 뜻인 거지 왜냐하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뭘 가르쳐주죠? 불완전한 리더십이 실제로 원인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물락의 원인이죠 많은 여기서 주는 점이 이상해져요 국가에 있죠 그치 이게 뭔지 알겠지 위에서 썩고 다 썩는다는 얘기하는거죠 그 다음에 예전에 강력한 로마제국은 어디에 들어가는거야? 1위 리버서블 리버스가 뒤집다라는 지금요 뒤집을 수 없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네 위으로 들어가는거야 감소? 하라고 들어가는거죠 그쵸 모의 멤버들 롤링클릴라이스 하면 지배층이 얘기하는거야 지배층이 싸운거죠 싸운 이후에죠 그들 사이에서 뭐하기 위해 얻기 위해 뭐 얻기 위해 타이틀 어떤 타이틀 황제 타이틀 황제 타이틀 없기 위해 싸운 이후에 그렇게 된거죠 황제 타이틀 없기 위해 인테그레이트 인테그레이트 반대말인데 디스인테그레이트 된거죠 인테그레이트가 통합하다 합치다 나눠지고 분해된거죠 붕괴되어진거죠 네 뭐했을때 여러 왕자들이 싸웠을때죠 뭐에 대해 싸웠을때 누가 정당한 정당한 권리를 가질지 뭐에 대한 왕위에 대한 왕좌에 대한 권위를 갖는지를 싸웠을때 그렇게 된거죠 그래서 생존 어떤 제국의 생존은 어떻다 이렇다 제국의 생존은 어떻다 답은 좋은한지 얘기하지마요 어 맞은사람 얘기하지마시구요 답은 의존하는데 정체의 안정성에 의존한다 그 이웃국가에 아니지 아니지 또 답을 할때 집중해서 해야되거든요 네 의존하는데 무효에 의존한다 그 리더에 퀄리티에 의존한다 답은 삐버리지 우리 책임 가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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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